함께할 게임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신상? 한, 여, 름! 아, 셀갈이네요. 자, 글자 카드가 떴습니다. 아, 셀갈이네요. 자, 글자 카드가 떴습니다. 한 글자를 여러분 선택하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게임이 뜨는데요. 조명 씨부터 골라주시죠. 름! 름! 자, 름! 름! 보여주세요! 너 이름이 뭐니! 떴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추억의 간식편! 자, 너 이름이 뭐니! 우리 멤버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이죠. 너무 재밌어. 자, 잠시 후에 추억의 간식이 뜹니다. 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간식이 LED에 뜨는데요. 간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간식 게임은 모두 일어나서 스타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추억의 간식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많이 먹으시죠? 자, 이거 많이 먹으면 빨리 키! 아, 이거 많이 먹으시죠? 자, 이거 많이 먹으면 빨리 키! 알사탕. 실패! 아니야! 선아! 선아! 그렇지! 그 사랑 들어가죠. 뭐라고요? 정답! 사랑! 캔디! 캔디! 40% 정답! 피오! 피오 빨라스! 피오 빨라스! 다 사랑 캔디! 실패! 킥! 사랑방 캔디! 어? 60% 정답! 세윤! 사랑세윤! 세윤! 사랑방사탕! 60% 정답! 사랑방... 자, 문세윤 글자 수도 맞습니다. 두 개만 맞죠? 뭐라고 했죠? 사랑... 사랑방... 캔디 했어요? 네? 안 했어, 해봐, 안 했어. 선아! 캔디 했어요? 네? 안 했어, 해봐, 안 했어. 선아! 선아 빨랐어. 사랑방 캔디! 실패!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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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보석! 실패! 나도 그건 적었어. 세윤! 사랑방 선물! 진짜? 와... 맞아? 선물이야? 맞아? 선물이야? 진짜? 정답입니다! 대박! 로고파이팅 좋아! 사랑방 선물입니다. 아이고! 입장! 아유, 메가, 메가! 커피 맛있지. 케이크보다는 커피가 당기네요. 커피 맛 어때요? 형, 로고 보이게 맞춰야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원두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향이 좋고. 와... 저게 어울린다. 전체 다 멜론이야. 우리 오랑이 잘해. 아유, 우리 오랑이 잘해요. 부유! 주세요! 어떤 간식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야, 이거 뭐야? 알죠? 저거, 저거! 알지, 알지? 승호! 야, 이거 뭐야? 알죠? 저거, 저거! 알지, 알지? 승호! 이거 젤리잖아. 승호 씨 세대였나요? 승호! 우리 집이 아닌데? 개구리 알. 키? 아, 맞다. 50% 정답. 그래, 그런 거야? 60% 정답, 60%! 나래! 나래! 개구리 알 젤리! 실패! 선아! 선아! 개구리 젤리! 실패! 개구리 젤리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요? 태연! 예, 예, 태연!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는... 자,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뒷다리! 실패! 앞다리가 쏙! 뭘 앞다리가 쏙! 자, 실패! 앞다리가 쏙! 자, 앞에 뭘 붙여요, 앞에! 앞에 정석 씨! 정석! 정석! 청개구리 알! 실패! 황소개구리 알! 신! 실패! 맛있는 신! 실패! 맛있는 개구리 알! 맛있는 개구리 알! 글자 수는 맞습니다. 한 해! 한 해! 연못 속 개구리 알! 실패! 속담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속담! 다 높다! 속담! 다 높다! 정석! 정석, 됐다! 우물한 개구리 알! 뭐라고요? 우물한 개구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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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었는데! 속담, 속담을 딱! 정석 님이 두 번째로 먹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죠!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같이 먹어야 돼! 응! 어때요, 어때요? 먹자마자! 어떡해!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위에만 먹고, 따로 먹지 말고. 밑에까지 같이! 빵까지! 드실 수 있을 거나 모르겠지만... 박사의 암흥이 남아있는... 신동연 씨 보고 얘기했어요, 살짝 신동연 씨 보고 얘기했습니다. 마피아의 삐짐이 살짝 풀린 것 같아요. 다음 추억의 간식입니다. 이거는 다 먹어봤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알죠, 해, 알죠! 터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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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한 해, 한 해! 한 해! 논뚜렅, 옥수수콘! 실패! 논뚜렅, 옥수수콘! 실패! 진짜, 오빠! 논뚜렅, 밭두렅 아니야? 왕판치로 해서. 실패! 시러워! 오빠들 이상해요! 한선아! 한선아! 선아! 아니... 왕판치, 쓰리각내위! 아니, 또... 오빠랑! 아저씨! 아, 잠시만! 왕판치, 쓰리각내위! 투각내위! 투각내위! 아니, 여배우, 여배우님한테 지금 투각내위! 왕판치, 쓰리각내위! 왕판치, 쓰리각내위! 아니,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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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 왕이 맞아, 왕이. 승훈 씨. 왕이 아니야. 강혜인 좀 틀렸어요? 틀렸다. 논뚜렅 들어가요. 땡, 땡, 땡! 앞에 뭐가 붙어요? 뭐예요? 킥! 강원도 논뚜렅. 아니, 근데 저거 먹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실패! 우리 도레미들끼린 참 이게 많잖아요. 우리끼리. 어? 우리끼리 이게 참 많아. 멍청이, 멍청이. 오늘도 우리는 이걸 하나 만들었네요. 싸움, 싸움, 싸움. 주명! 주명! 마피아, 싸움? 주명! 주명! 추억의! 논뚜렅. 아유, 맞아. 논뚜렅. 아유, 맞아. 정답입니다. 추억의 논뚜렅입니다. 밧주름, 논뚜렅 아니에요. 아까 알았는데. 우리 파일럿이 이미 기세가 좋습니다. 주명 씨까지 먹게 됩니다. 하나 골라주시고요. 네. 아, 여기서 신도렅 씨가 여기서 도착 안 되는데. 아, 그보다 좀 더 예전으로 더 과거로 가야 돼요. 그럼 그냥 감자랑 고구마밖에 없는데 찐 감자고. 찐 감자고. 찐 감자고. 흙, 흙, 흙. 감자, 고구마. 도황이. 도황장물 위주로. 흙. 흙. 칡뿌리, 칡. 칡뿌리. 호나무 껍질. 호나무 껍질. 호나무 껍질. 나무 껍질. 나무 껍질. 호루비아, 진달래. 호루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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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멧뚜기. 메뚜기. 다음.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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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주세요. 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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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레. 나레. 나라. 나랑이가 먹었었구나. 나레 먹었었어요. 국지니빵. 발음 다시 한 번 들을게요. 뭐라고요? 국. 찐니빵. 찐니. 찐니. 국, 찐, 이빵. 실패. 피오. 피오 빨랐어요. 국, 찐, 이빵. 실패. 어 뭐야. 실패랐어요. 이야, 실패 무서워요. 국, 국, 찐, 이빵. 실패. 넉세. 국, 찐, 이빵. 정답입니다. 골고돌아 넉살이 먹게 됩니다. 신도연 씨가 야심차게 잡았는데. 어린이빵, 국, 찐이. 네, 버터랑 우위를 듬뿍 넣고. 철저히 칼슘, 철근까지. 이것 봐라. 국, 찐이 스티커까지. 빠라빵. 국, 찐이. 슈퍼에 있어요. 빵. 나레 씨가 딱 먹었을 텐데. 딱 먹었을 텐데. 다음 보여주세요. 키. 피오. 깜찌기 소다. 아니야.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실패. 맞는데? 스모어. 깜찌기 뿌요소다. 실패. 피오. 피오. 깜찌기 소다 뿌요뿌요. 실패. 오, 아니야? 이번에도. 순수하다는가? 앞에 붙습니다. 태연. 엉금엉금 깜찌기 소다. 실패. 달팽이가 지금 어때요? 보면. 선호요. 달팽이가 웃고 있는 거죠? 네. 웃고 있는 달팽이. 뿌요뿌요. 신. 뿌요뿌요. 깜찌기 소다. 신. 신. 스마일. 깜찌기 소다. 실패. 아니. 지금 생김새를 좀 보면 어떨까요? 보면 어떨까요? 달팽이가 어떨까요? 태연이. 태연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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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눈이.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깜찌기 소다. 맞아. 맞아 맞아. 보여줄 수 있어요? 뭘 뭘 뭘. 왕눈이. 왕눈이. 달팽이를 보여주고. 몸으로 표현합니다. 쓰리. 투. 원. 큐.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왕눈이. 깜찍이 소다입니다. 태연푸역 아니에요? 달팽이가 아니라 왕눈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너무 지금 못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게임 체인지. 게임 체인지. 게임 체인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석 씨가 하나 골라주시죠. 한여. 댄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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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 음성 지원 게임입니다. 음성 지원 게임입니다. 대사. 연기파 배우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LED 화면에 영화와 드라마의 대표 장면이 뜹니다. 음성 주연되는 명 대사를 정답입니다. 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기 점수도 포함이 됩니다. 긴장을 좀 해주시고. 정석이 형이 대신해주면 안 돼요? 연기 점수 봐야 돼요. 갑니다. 보여.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나왔다. 바로 나왔다. 의사생활.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어? 하네. 귀엽지? 그쪽 별이에요. 그쪽 별입니다. 좀 더 길게. 나래. 나래. 그렇지. 레디 액션. 귀엽지? 반했지? 실패지? 뭐야. 그게 뭐야. 이게 안 들린다는 느낌 같은데. 동현이 형 해봐. 동현이 형 해. 김동현. 귀엽지라니까. 김동현. 귀엽지라니까. 레디 액션. 나 귀여워? 나가주세요. 아니 해보려고 해도 돼. 나갔다 와라. 키 키. 내가 귀엽지? 내가. 내가 스타트 좋습니다. 내가. 선아. 내가 마. 많이. 내가 너무. 귀엽지? 앞에 다 맞아요. 앞에 다 맞아요. 내가 너무? 정석 씨 힌트 있습니까? 네. 어. 내가.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선아. 선아.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어. 지금 뭐예요? 어. 동그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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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내가 너무. 귀여워 보이나? 어. 이런 쪽이에요. 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귀엽. 땡땡. 피오. 내가 너무. 귀엽나봐. 천하입니다. 귀엽나봐. 그냥. 그냥. 거울. 나 봐. 내가. 귀엽나봐. 뭐야. 피오가 마쳐냅니다. 아. 교수님이 바쁘시죠? 저야 시간대요. 아이. 제가 조금만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넌 어떻게. 200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내가. 너무 귀엽나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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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편지 몰랐어. 자. 이렇게 되면 피오에게도 커피가 제공이 되고요. 너무 심심해. 아.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연기까지 볼 거예요. 오케이.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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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날.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목욕가운이라고 하네, 목욕가운. 목욕가운? 목욕감 실패.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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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액션.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자, 연기 좋았다. 승인. 모욕감을 줬어. 모욕이라고 정확히 했잖아, 모욕감. 오케이, 오케이. 다섯 명이고요. 아니, 막장 기다리고. 아, 여섯 명이네요. 나는 서 있는 거네요. 나 서는 거예요. 예, 예. 보여. 추세. 선아. 선아. 선아 빨라요. 선아. 잠깐만요. 선아. 선아 빨라요. 선아. 잠깐만요. 어, 감정 잡고 오케이. 자, 옆에 좀 역할 승모 씨가 좀 받아주시고. 자, 갑니다. 레디. 네. 액션. 엔지. 컷. 쉰. 쉰. 헤어질 결심 아냐. 헤어질 결심 아냐. 헤어질 결심 아냐.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다 떼고 잘했어. 아, 마지막에. 영화 진짜, 영화 진짜 촌스럽다. 마지막에 제목을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완전히 분개됐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헤어질 결심. 아, 영화를 아예 그냥 갠다, 영화로. 만들어놉니다.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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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스타트는 괜찮았어요. 비슷한 결입니다. 약간 발음이 좀 안 좋으신. 예, 비슷한 결이에요.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요. 아니, 아니. 일부러 하신 거죠. 일부러. 동현, 동현. 동현. 내가 말이야. 내가 실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실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아? 싫은 거 말고. 더, 더. 싫지 않고 더. 내가. 승모. 승모.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어? 맞는 것 같아.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승모 씨는 이제 여유 있게 먹게 되고요. 남은 멤버는 이제 다섯 명. 아, 승모야. 간식은 네 개 뿐입니다. 아, 쫓긴다. 쫓겨, 이제. 보여. 조수. 정우섭 씨. 자, 소리지고 있습니다. 소리지고 있어요. 이게 범위 형이. 이게 범위 형이 흥분한 건가? 맞아, 맞아. 제법. 한 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레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액션.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알았어, 알았어. 이제 마피아 게임할 때 안 죽일게요, 형. 마피아 게임할 때 그 감정을 살려서 멤버들한테 시작!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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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어떻게 해? 뭐야? 사과해요, 나한테. 정답입니다. 박범 씨가 항상 이거 따라 하는 거잖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메가 커피까지. 멘버 진짜. 이렇게 되면 남은 4명입니다. 게임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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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임. 그렇죠. 이번 게임은 바로. 끝이랍니다. 마지막 엔딩을 듣고 이 노래가 뭔지를 맞히는 겁니다. 끝부분만 듣고 맞혀야 되는데 못 맞히면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가수 먼저 그리고 제목 맞혀주시면 됩니다. 들려. 주세요. 어? 이게. 어? 어? 아, 이걸 못 맞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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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난 거야? 강렬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아, 알 것 같아. 모르면 앞쪽으로 좀 더 가는데. 아, 얘 좀만 가까이. 던져봐요. 던져요. 살짝 앞으로 돌릴게요. 오, 템블이. 아, 이거. 그게 뭐야?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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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연예인! 웃으시잖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맞혀? 다음 엔딩을 공개합니다. 들려주세요! 내가 아는 거 맞나? 시크릿? 별빛, 별빛? 시크릿! 본인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아, 이제 쩡아! 선아! 선아! 아이씨어? 시크릿! 어핏살빛! 정답입니다! 예! 자, 선아 씨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 여러분, 이 게임 끝나면 저희 이제 인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오랜만에 신동엽, 김동연이 붙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죠 자신 있어요? 정답을 흘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100% 정면 승부 한번 해보시죠 닥쳐 렛츠고 승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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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나한테 대치라고? 승부야! 자, 엔딩! 엔딩! 돌려!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태현 씨! 진짜 라이벌이야, 저 둘 태현 씨, 알려주지 마세요! 태현 씨, 알려주지 마세요! 태현 씨, 알려주지 마세요! 어?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니야? 땡!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닙니다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닙니다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닙니다 이 게임이 유난히 약하거든요, 제가 저도요 이게 약해요, 제일 약해요 자, 좀 전으로 가죠 좀 더! 자, 좀 더 전으로 돌릴게요 아, 이거 왜 몰라 어? 알려주시면 안 돼요, 태현 씨 알려주지 마세요 어우, 목소리가 좀 비슷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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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야지, 맞춰줘야지 조정석 뭐라고요? 조정석 네! 가수 출신이신가? 앨범 내셨어요? 자, 50% 앨범 내셨어요? 네! 좀 더 앞으로 돌려요 제목이 헷갈려 물어봐, 형이 다시 한번 들려줄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앞으로 자꾸 감아달래 신! 신! 어우, 이게 딱 꽂혔죠? 이제 번쩍하신 거야 조정석 그렇죠 아로하 천담입니다 천담입니다 왜? 조정석의 아로하 커피는 마지막에 마지막 탑승을 합니다 정선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진짜 지금 뒤에 뮤지컬 팀 같아요? 네, 저희 팀이고요 아, 그래요? 네 투자자분도 계시는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이번에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비보이와 사랑한 발 에이스예요 아, 에이스예요? 네 에이스 한국분이에요? 이병헌, 이병헌이다 제일 싫어했지 병원이라 싫어한다고 하지 마 병원이라 싫어한다고 하지 마 병원이라 싫어한다고 하지 마 드디어 saben, 가에 비해 고맙하는 거 이렇게 지배 빈 벽 벽 감사합니다.